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을 선언한 날 마침내 꿈에 그리던 해방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73년 동안 우리는 매번 이 날을 축하해 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광복절이 되면 늘 경축사를 발표했죠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된 게 있습니다 제2의 광복을 이룩해야 할 것이니 그것은 바로 조국의 통일이며 통일의 길이 통일된 조국 평화통일을 통일로 가는 길에는 위대한 통일의 시대가 통일은 정치적 통일은 물었더라도 남에서 북으로 보내는 편지와 같았던 광복절 경축사 70년 넘게 분단된 한반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었는지 그 역사적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봅니다 3년간 미군정 통치하에 있던 남한은 1948년 8월 15일 제3회 광복절 기념식에 맞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합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첫 광복절 경축사를 했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바로 그 해 북한 역시 단독정부를 세웠습니다 남북 간의 분단이 지속되고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해방을 못한 상황이다 진정한 자조독립국가를 만들지 못했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광복절 축사를 보면 남북관계가 늘 중요한 메시지로 담겨져 있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부터 8.15 경축사를 통해서 중요한 대북 제안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북한의 가로노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하지만 당시 남북관계를 볼 때 대통령의 제안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이리사군부대 공비 31명은 유인함서를 목표로 서울에 침투했다 60여 명의 무장공비들은 2개월여에 걸쳐 양민 학살과 약탈 등 가진만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입안에 주문진에 침입한 붉은 이리대들을 단숨에 몰살 시켰습니다 독경과 목탁 소리만 들리던 이곳 해인사에도 내고장은 내가 지킨다는 스님들의 심창구령 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목탁을 왼손에 옮겨지고 오른손에 긴 칼을 휘어잡았던 사명대사의 후예들 1960년대 말 계속된 북한의 무장 도발에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높아져가던 시기 그런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북한에게 손을 내밀게 한 건 닉슨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 바로 미국의 힘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미국의 자유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가 대립하던 냉전시대 미국은 한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의 군사 개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이 맞선 베트남 전쟁은 10년 넘게 이어졌고 미국 내에서는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인한 반전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에 대한 외교 정책인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아시아에서 군사 개입을 최소화할 테니 각국의 안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즈음 미국과 대립하던 중국과 소련 사이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을 둘러싼 교전이 거듭되며 서로 핵무기까지 쓸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미국이 중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1972년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며 해빙 분위기가 조성됐고 마침내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했습니다 바야흐로 데탕트의 시대가 온 겁니다 한반도 역시 그 흐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남한이나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싸우고 있는 데인데 냉전의 주변부에 있는 약한 국가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국제지수 재편에 순응할 수밖에 없기에는 좀 인위적인 남북 대화를 나갔던 부분은 분명히 좀 있어요 세계 정세에 영향을 받아 남북관계는 금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4반세기 동안 막혔던 남과 북 사이에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7개항의 공동성명이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이그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1972년 발표된 7.4 남북공동성명 해방 이후 첫 남북 간 합의였습니다 그때 감동은 했죠 제일 처음에 아 이게 참 세월이 밝아지는 것 같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은 생길런지 모르겠다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몇 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이북하고 남하고 사람 100명씩 교환을 해보니까 그 다음 이북에서 문 닫아버렸잖아요 결국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남북의 두 지도자에겐 다른 속내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하려면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지원류신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역시 김일성을 유일체제로 하는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됐습니다 통일은 명분이고 실제적으로는 권력을 안정시키고 연장시키는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서로를 이용한 그런 측면들이 많았죠 1980년대 말 남북관계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중심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었죠 당시 소련의 최고 권력자였던 고르바초프는 침체된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또 미국과 핵전쟁을 막기 위한 미사일 금지조약의 합의 냉전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해빙의 흐름을 타고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습니다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던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도 차례대로 와해됐죠 결국 소련은 약 70년 만에 해체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이런 세계적인 정세에 발빠르게 대처했습니다 1988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달아 수교를 맺었죠 그리고 마침내 사회주의 진영의 양대 산맥이었던 소련과 중국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마지막 냉전의 산물 가까운 북으로 향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6천만 동포의 염원에 따라서 민족의 통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나와 만나 회담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런 흐름을 타고 통일에 대한 남북 기본 합의서도 체결됐습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치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발의 모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림한 바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주도했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뒤를 잇게 되면서 대화의 문도 닫혔습니다 게다가 1990년대 초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시설 사찰에 반발하면서 북핵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자연스레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 상태에 빠졌죠 이런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한 김대중 전 대통령 그는 이 전 대통령과는 다른 획기적인 대북 정책을 선보입니다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포용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적화 통일도 흡수 통일도 전쟁과 파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뱃뱃 정책은 확고한 안보 바탕 위에 북한과 평화 공전, 평화 교류를 추진해 나가면서 장차 서로가 안심할 수 있을 때 평화 통일을 이룩하자는 정책입니다 당장 통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해 협력을 해야 된다 화해 협력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남북한의 평화 공전을 달성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 이게 처음에는 의심의 눈길로 바라봤다가 점점 마음을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금강산 관광이었어요 금강산은 당시 남북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소였습니다 내 고양이 구경 오세요 금강산 처녀가 즐겁대요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등산도 하고 같이 내려오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었었거든요 한반도의 평화가 이렇게 찾아올 수 있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흐름을 타고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 찾아온 통일의 바람에 전 세계가 주목했죠 이 때 6.15 남북 공동선언도 발표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 협력 등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죠 이 약속은 말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일이 여호사 지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은 남북한 만의 합의가 아닙니다 세계를 향한 평화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우리는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햇볕 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입주 기업이 생산한 옷을 소개하는 패션쇼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약 5만 명의 남북 근로자들이 동고동락했죠 어떤 때는 저희보다도 북측 관리자들이 먼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번 주까지 몇 만 장 해야 되는데 아직 도달 못하는데 우리 야간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고 같은 결과물을 뽑아냈거든요 미래 남북이 통일된다면 이런 모습 아닐까 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평양 노래자랑 평양의 인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지나 육로로 북한을 방문한 최초의 남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보다 폭넓은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약속했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핵 의지를 포기할 거야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공통목원은 봉쇄만 하면 자멸한다라는 태도를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확신하고 있었죠 곰 높은 구두를 벗었는지 키도 훨씬 작아졌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그 해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해 없던 새로운 통일 대비책을 제시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북한이 방금 전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이번 8.15 경축사와 통일세 제안은 자신들에 대한 전면적인 체제 대결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북한 급변 사태를 염두에 둔 불순한 생각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주변 국가와 함께 대북 제재를 이어가며 북한을 봉쇄했습니다 2016년엔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개성공단 폐쇄를 감행했죠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던 상황 취임 4개월 차에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대북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당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대로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남북관계의 큰 변화를 이끌어낸 대통령의 메시지 올해 경축사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길지 기대해봅니다